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엔 로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엔 로그고요. 오늘은 제 것도 하면서 니키 것도 하고 둘이 같이 다닐 예정입니다. 실탄 사격을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코난 같은 데서 실탄 사격장 가는 거 보고 뭔가 되게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던 게 컸던 거 같은데 성인돼서 이제 드디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격장에서 봐요. 엔 로그 와, 시대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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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와. 더래네. 두 번째 가지고 오셨어요. 주의사항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어, 네. 종류는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원하시는 걸로 골라서 하시는 제게. 오, 베저트 이글이 가장 강력한 권총 중인가요? 저 되게 재밌어요. 오, 깜짝이야. 와우. 오. 오. 야. 이거나 이거랑 제가 할 텐데. 그럼 저 이거로 할게요. 저 또 이걸로 할게요. 실탄 사격. 지금 무조건 왼손이. 진짜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 기대된다. 어떻게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지. 그냥 뚱!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기적적인 게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긴. 생각보다 이 세상엔 기적 같은 게 나아. 총이 잘 어울리는 남자. 두 명이 더 맞습니다. 선우 형이 제일 잘 안 어울려요. 선우 형이 물총일 것 같아. 엔 로그. 엔 로그. 엔 로그. 오. 다치고 엔지끼리 잡아볼 수 있다. 진작. 근데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 이렇게 내가는데? 아, 이렇게 내가 내. 뭐가 진작하게 돼? 와우. 자, 이번에 서실건처럼 매그넘고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잘하셨어요. 시작! 자, 이렇게 시작! 우와, 이거 잘못했지? 안 돼요, 형은. 자,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쭉 내려볼게요. 10점 마셨어요, 많이? 많이 맞춘 거 같아. 10점 마셨어요, 많이 맞춘 거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안 돼요. 자. 제일 잘한 거 같아요. 80번. 245점. 아, 얘 안 맞은 거 있어. 28. 너무 좋다. 250. 나이스. 5점 졌어요, 5점 이겼어요. 한 발 차려졌네. 한 발 차려졌네. 한 발이 안 맞아서. 그래도 난 처음이었어. 다 쳐왔어. 와, 재밌다. 재밌었다. 꽤 잘 쓴 거 같은데. 그러니까 꽤 잘 쓴 거 같아. 네. 아, 잘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10점 만에 맞췄어요. 기본적으로 한 개당 한 10점 한 3개에서 4개 맞췄어요. 둘 다 잘했어. 나이스. 네, 이제 저는 J-LOG 파트 2에서 뵐 거고 이제 M-LOG 얼린 찍어 오겠습니다. 빠이빠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숙소에 있고요. 팬에 새로 산 걸 써야 돼서 스테인리스를 끓이는 동안 제가 가장 가장 존경하는 제 분이 이제 골든 램세이 님의 이제 통삼겹살 유리로 되게 유명한 건데 저도 뚜껑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지 않고 되게 과학적인 요리라고 되어서 해먹어보려고 합니다. 재료 같은 것들을 보면 일단 국물이죠 이런 거 쓸 때 편안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 분마량 치킨스닥이랑 족발로 많이 유명한 팔각이고요. 그리고 외계수입. 팬엘씨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카다몸이라는 양주명입니다. 네, 이렇게요. 팬엘입니다. 되게 샐러리 양배추 양파의 중간이라고 하는 하는 그런 채소라고 하네요. 완전 완전 크죠? 이건 이제 저 크기에 맞춰서 잘라서 쓸 겁니다. 이 정도 자르면 될 거 같긴 한데 잘라 볼게요. 반투판 짜리 서비스로 삐 asook Dale 이게 되게 힘들다 넣는 게, 힘들긴 하네요. 만약 실제로 해먹으실 분이 있으시면 소금 안 베이시게 꼭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을 한다봐요. 소금이 짜잖아요. 그런 만큼 되게 이게, 뭐라 해야 될지 좀 아끼면서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금은 진짜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이는 게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삼투합 형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 뭐 수분 같은 것들이 소금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게 한번 닦고 이제 뭔가 하면, 요일을 하면 훨씬 이제 마이야르라고 하는 흔히 이제 겉바, 속초 이게 제일 잘 되고요. 포인트는 맨 위에 껍질 빼고는 밑에는 소금을 굳이 뿌려주지 않는 거 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일의 SK 포인트예요. 맨날 자를 겁니다. 도마가 너무 조그매. 조금씩 짜놔야 돼. 아무튼 그걸 얘기 안 했네요. 오늘 이제, 기록을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 기념으로 정원이랑 선우랑 같이 졸업했다는 축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오늘 숙소에 사는 거예요. 되게 이국적인 향이 나네요. 뭔가 민트처럼 선우가 좋아하겠네. 5, 2, 2, 3, 4, 4, 5, 5, 6, 7, 8, 8, 9, 8, 10, 10, 11, 12, 12, 13, 13, 14, pandemic, 19, pou. 대충 이정도 비주얼이었던 거 같습니다. 뭐 이거 이제, 요 녀석과 함께 마늘을 세 개 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햇내고 마늘을 먼저 볶을 거예요. 벌써 뭔가 영국물이 쏘는 냄새가 나요. 이게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져 있으면 요거 향신료들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빠진 곳 없이 시어링이 다 됐다면 채소를 다 깔아주시고요. 채소를 다 깔아주시고요. 햇내시다가 또 들어갑니다. 끓는 걸 기다리고 오븐에서 돌리면 끝입니다. 오늘 대해 근데 함정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오븐을 실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븐이 제대로 작동할까? 이게 예열 중간이에요. 그걸 하는 거야 지금? 잠시만. 내가 재밌는 거 생각났어. 어떻게 해. 저 뒷모습이 너무 아니에요. 그대로 오븐을 아름다운하게 쳐다보고 있어 봐. 오븐의 빛이 너의 모습을 봐 지금. 오븐이 고장난 제이씨. 제가 오늘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쫑생이의 인간 높자 시작합니다. 야 그게 쳐다보면 켜지니. 야 이거 진짜 웃긴데. 야 지금 너랑 너무 잘 어울려. 이 부분이. 자 식당 지어올래. 엔노브. 예. 방금 점점 끝내고 왔습니다. 중간중간이 끌고 있는 거 잘. 왠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한 시간 반 경과돼서 가봤습니다. 매우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대단히 반격스러워. 대단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개봉박도. 끝내주네요. 기가 막히네요. 이건 잠시 래스팅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네. 여기에서 이거를 머스타드랑 같이 하면 아주 맛있는 수프. 그모니아 소스가 됩니다. 이건 보듬 맨지인데? 네. 쫑둥 맨지. 네. 내가 드린 누르기 아빠가니까 한 폴더 빠져버리지. 선우야! 빨리 해! 단면 딱 잘라본다. 이거 몇 시간 한 거예요? 3시간 할까요? 정성이 담겨있네. 졸업 선물이다. 정성 없으면 할 수 없는 곡이네. 미쳤다. 제가 깔아야겠다. 제가 깔아야겠다. 이거 중식도 한 번 써보고 싶었어요. 3시간에 눌렀어요. 저 샤워하고 왔다고요. 이렇게 자른다요?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수육 같아요? 수육 아니에요, 수육? 진짜 쫑돈냄새 인정하고 있어. 이번엔 안 잘랐다. 미쳤다. 아 뜨거워! 레시피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100% 완벽하게. 선우야! 어딨어? 대박이지. 속은 엄청 부들부들하면서 육즙이 딱. 근데 제가 딱 상상한 그대로의 맛이에요. 소스 얹어서 먹어봐. 이게 펜넬이라는 그 채소거든? 근데 되게 한국에 되게 먹어본 적 없는 맛일 거예요. 근데 살짝. 채소. 이게 그게 뭐냐. 채소 선건데, 이게 양파랑 너가 좋아하는 민트 향 나는 채소야. 양파랑 그 뭐야, 양파랑 샐러리랑 양상추 사이에 있는 채소야. 애매모한. 한국에선 안 쓰는. 시즌에서 팔지도 않네. 인터넷에서 다 써. 맛있는데 진짜 맛있네. 대시간 걸려서 한 보람이 있네. 근데 역대 내 최고의 요리 1위로 생각했다. 아 근데 진짜. 진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인정. 신규야 넌. 졸업 선물로 준 거로. 그렇죠. 1년 뒤에 또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여태까지 봐주신 엔지니어분들 감사드리고요. 해먹어보시라고 권장을 못 해드리겠고 시간 여유돼서 막 이래서 너무 집에서 할 게 없다. 그럴 때 한번 해먹어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오븐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막상 요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봐주신 엔지니어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브이로그 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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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